2장. 가슴 속에 샘솟는 행복 며칠 동안 몸살을 알았다. 베란다에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술을 마셨던 것이 탈의 원인이었다. 술을 마시는 내내 으스스하더니 결국 병이 났다. 몸살을 앓는 동안 이 정숙의 원고를 읽는 것은 접었다. 아내의 성화 때문이었다. 아내는 오한으로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그녀의 원고에 집착하는 날을 매우 못마땅해 했다. 다시 부부로 돌아갈 수 없는 여자의 이혼 고백 따위를 왜 읽느냐며 짜증을 냈다. 처음에는 아내도 관심을 보였던 원고였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의 원고 뭉치를 죽은 고양이 보듯했다. 노골적으로 빨리 떼다 버리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아내의 그런 돌변을 의아해 하면서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려 했다.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그래. 점심을 뜨는 둥 마는 둥 하다 커피를 달라고 했다. 아내는 들은 척도 않고 밥그릇을 비운 후 그녀는 정신나간 미친 여자라고 욕을 했다. 그 말 끝에 나도 모르게 짜증을 냈다. 도대체 그 원고가 당신에게 뭘 어떻게 했다고 난리야. 참 이상한 사람이군. 난 그 여자가 싫어요. 싫다. 어디 그 이유나 들어봅시다. 말하기 싫어요. 하여간 그 원고 뭉치 내다 버리세요. 내다 버리라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려다 지피는 게 있어 말을 삼켰다. 아내는 이미 나 모르게 그녀의 원고를 다 읽은 게 분명했다. 아내는 그녀의 고백에서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이든 어떤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아내의 짜증으로 볼 때 그녀에 대한 나쁜 의미가 더 클 것이다. 아니면 같은 여자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내용이거나 남편들이 평생 모르고 살아야 좋을 여자들만의 비밀이 공개돼 있어서인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고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이유가 없었다. 아내의 강요는 은근히 새로운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녀가 무슨 생각을 쏟아놓았기에 아내가 저러나 싶어 서재 겸 다용도실로 사용하는 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아버지 다음으로 사랑한 남자입니다. 남편 애인은 어느 남자에게도 눈길 한 번 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춘기 때에도 누굴 짝사랑하거나 잘생긴 남자라고 얼굴을 훔쳐본 적도 없는 어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가장 바보스럽게 보낸 여자입니다. 중매로 만난 남편은 제게 첫 남자이자 오늘 이 순간까지도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남자입니다. 아직 남자와의 성이 필요한 몸이지만 그 욕구를 풀기 위해 누굴 침대로 끌어들이거나 스스로 안길 생각은 없습니다. 비록 이혼했지만 그는 내 가슴 속에 지난 날과 다름없는 남편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가증스러운 개변으로 들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그 일을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남편의 저에 대한 사랑 역시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남편의 넉넉한 가슴에 안긴 행복한 여자였으니까요. 이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은 왜 이혼을 요구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갈라섰습니다. 저마다 가정을 꾸리고 있는 자식들이 화를 냈을 때 남편은 오히려 말렸습니다.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조용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전 그 순간에도 행복을 느꼈습니다. 만약 남편이 이혼해야 할 이유가 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난 이혼해 줄 수 없다, 고래고래 소리치며 가구라도 집어던졌다면 처음으로 불행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남편은 저의 이혼하자는 말에 격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침묵과 함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다 며칠만 말미를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 이유를 따지지 않고 며칠 말미를 달라고 했지만 무척 당황했을 겁니다. 어쩌면 견딜 수 없는 배신감에 저를 목 졸라 죽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이혼을 요구한 시점이 자식들이 모두 결혼해 분가한 후였고 그이가 집에서 소일하는 지 몇 개월도 채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나이 들어 집 안으로 들어앉자 그 꼴 보기 싫어 챙길 거 챙겨 떠난다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끝까지 왜 이혼하려고 하는지 그 까닭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혼 수속은 그렇게 간단히 끝났습니다. 저는 그이가 내놓은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가 들어있는 은행 통장을 거절했습니다. 또 그동안 제가 관리하던 일반 통장과 반기가 다 된 적금 통장까지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위자료가 들어있는 통장을 밀어넣으며 말하더군요. 이 통장만큼은 가지고 가. 돈 없이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유도 밝히지 않고 떠나는 여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주는 그의 마음이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아 그래 이 남자는 진심으로 날 걱정하고 사랑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구나. 그러나 저는 그의 돈이 필요 없었습니다. 평생을 저 넓집으로 살아온 저였지만 저 하나 간수 못할 정도의 바보는 아니니까요. 당신이 저보다 돈이 더 필요할 거예요. 이젠 벌이도 없잖아요. 서재 서랍에도 얻을 테니 그렇게 알아요. 꼭 그래야 하나. 언제고 돈이 필요하면 전화해. 그이는 그 길로 고향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갔어요. 저는 그이가 고향에 가지 않는다는 걸 눈치챘지만 잘 다녀오라고 인사했습니다. 그이는 제가 마음 편히 정리한 후 집을 떠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며칠간 어딘가에 머무를 것입니다. 사실 정리할 게 없었습니다. 저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아파트도 적금 통장도 일반 통장도 전화기도 모든 것이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옷과 화장품만 챙기면 됐습니다. 옷과 화장품들도 그동안 틈틈이 버릴 것은 버렸으므로 여행가방 하나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함께 30여 년 살아온 저의 물건이 겨우 여행가방 하나 채우는구나 싶어 어이없다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홀가분해서 좋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트럭이라도 불러야 할 만큼 짐이 많았다면 그도 난감한 일이었을 테니까요. 남편이 고향을 다녀오겠다며 나간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저도 집을 나왔습니다. 공중전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모바일이 없었지만 남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향 다녀온다는 거 거짓말인지 알아요. 그러니 공연이 헤매지 마시고 집에 일찍 들어가세요. 때 꼭꼭 챙겨 드시고 건강하세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딱히 갈 곳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빌려왔습니다. 무작정 택시를 타고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 강릉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원고를 챙겨들고 청계산 약수터로 갔다. 약수터는 한산했다. 바람도 불지 않았다. 커피를 파는 여자도 삼삼오오 모여 앉아 과거를 회상하며 떠드는 노인들까지 없어 약수터 분위기가 적막했다. 약수터는 사람들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있어야 생기가 도는 곳이다. 사람들이 없으면 뭔가 모르게 섬뜩한 기분에 슬그머니 자리를 뜨게 마련이다. 약수를 한 모금 마신 후 내력하려는데 서너 명의 여자들이 올라왔다. 엉거주춤 벤치에 앉아 그녀들을 지켜봤다. 그녀들은 배낭에서 패드병을 몇 개씩 꺼내어 물을 받으며 잡담으로 깔깔거리다가 한쪽으로 몰려갔다. 각자가 준비해온 음식을 펼쳐놓더니 소주부터 한 잔씩 돌렸다. 소풍 나온 아이들처럼 즐거워하는 그녀들 중 한 여자와 눈길이 마주쳤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그쪽으로 오라는 손짓을 했다. 고개를 젖자 다시 손짓을 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뛰듯이 다가왔다. 40대 중반의 그녀는 무조건 팔을 잡아 끌었고 그 힘에 이끌려 일행의 한 틈에 끼어들었다. 불편하다 생각 마시고 술 한 잔 받으세요. 맞은편 여자가 잔을 건네며 말했다. 전 선생님 얼굴을 알아요. 여기 약속터에서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서 본 적이 많아요. 여자는 아닌 게 아니라 낯익은 얼굴이었다. 그렇군요. 그래도 내가 낄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누군가가 말했다. 끼실 자리가 아니다 싶으시면 여기 있는 여자들 중 누구 한 사람 찍으세요. 그러면 함께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여기 이 여편네들 다 남편 없는 과부들이거든요. 조금 뚱뚱한 몸매의 여자가 말했다. 여자들의 허물없는 수단은 이내 자리를 편하게 했다. 그녀들은 세상 돌아가는 온갖 얘기를 쏟아놓다가 한 여자가 불쑥 물었다. 선생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혹시 글 쓰시는 분이세요? 그녀는 엉덩이 뒤쪽에 놓아둔 원고뭉치를 본 모양이었다. 아닙니다. 이젠 시간이나 죽이는 늙은이죠. 그녀는 엉덩이 뒤쪽에 원고뭉치를 가리키며 다시 물었다. 뒤에 두신 그거 원고 아닌가요? 저도 굴제주만 있으면 참 쓸 얘기가 많은데. 누군가가 그녀의 말을 받았다. 산에 탐하고 다니다 소방맞은 얘기를 쓰고 싶은 거지? 그녀가 내 쪽으로 얼굴을 돌리며 말했다. 선생님, 쟤 있죠? 쟤 정말 못 말리는 여자니까 게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오죽했으면 소방맞았겠어요. 너 말 좀 가려서 해라. 내가 왜 소방맞아? 그 자식 낮과 밤이 시원치 않아 차버렸다는 걸 만천하가 다 안다. 알아? 그녀의 말에 모두가 웃었다. 그녀들은 정말 남편이 없는 이혼했거나 사별한 여자들인 모양이었다. 누구 한 사람, 우리 애아빠는 하며 자랑하거나 흉을 보지 않았다. 웬만하면 남편이 속 썩이는 일이나 주식이 왕창 올라 대박 터졌다는 얘기를 꺼낼 터인데 누구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여자들은 행복해도 이혼하고 싶을 때가 있나요? 여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의아한 표정을 짓다가 고개를 저었다. 행복한데 왜 이혼을 해요? 정신나간 여자라면 모를까? 나를 자리로 끌고 온 여자가 뜻밖의 말을 했다. 행복과 이혼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어요. 제 말은 그러니까 행복과 관계없이 이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녀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다. 다소 긴장한 우리들은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녀는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다. 남편도 자기를 사랑하며 가정 형편도 넉넉한 편이었다.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으로 이웃의 부러움 대상이었다. 그러나 아무런 불편이 없는 안락한 생활,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억누르기 시작하면서 가정이 싫어졌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았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강박관념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뒤따랐다. 결국 그녀는 친정이나 친척집 방문이라는 구시를 내세워 자주 집을 비웠다. 집을 떠나면 거짓말처럼 안정이 되고 마음이 편해 급기야는 가정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훌쩍 떠나는 여행이 잦아지면서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다고 털어놓았다. 나의 손이 필요 없을 만큼 건강하게 잘 자라는 아이들, 도덕군자 같은 남편과 넉넉한 재산, 어느 가정보다 잘 갖춰진 가구와 생활용품들, 그 모든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사라질 것만 같은 불안감이 강박관념으로 바뀐 거죠. 그녀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결국 이혼을 선택했다고 했다. 행복한 가정으로부터의 탈출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했다며 웃었다. 하나에서 열까지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챙기기 위해 일을 하고 다투고 하는 것들 모두 버거운 삶의 대상이었지만 그 안에서 꿋꿋이 견디는 자신이 자랑스럽다는 말로 이야기를 끝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다스러운 여자들이었지만 그녀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는지 동시에 술잔을 비웠다. 저 옆었네 진짜 웃기는 여자네. 어휴 속 터져. 한 여자가 버럭 화를 내며 일어서자 모두들 남은 음식을 챙겼다.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에 이혼했다는 그녀에게 모두 화가 난 눈치들이었다. 그녀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행복한데 이혼한다. 행복이 깨질까 봐 이혼한다. 행복이 깨졌을 때의 절망이 무서워 이혼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도 그게 사실이라면 그녀들로서는 그런 이혼은 미친 짓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들이 우르르 사라진 산기습 쪽을 바라보며 이정숙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렇다면 그녀도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그 행복이 깨졌을 때의 절망과 고통이 두려워 가장 행복할 때 이혼한 것일까. 깨지지 않은 행복만 간직한 채 그 행복만을 해상하며 살아가기 위해 이혼을 요구한 것일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나 역시 그녀를 정신병자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몸부림치는데 주어진 행복을 스스로 버리고 떠난다는 건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이혼 사연을 털어놓은 그녀는 행복에 대한 강박관념이 어떠하다는 등 말은 그렇게 했어도 차마 밝힐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을 것이다. 숨기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바로 진실의 실체일 텐데 이정숙의 진실 실체는 무엇일까. 약수터에서 죽음 떨어진 곳에 묘가 하나 있었다. 상석조차 없는 그 묘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봉분 옆에 누군가가 갖다 놓은 작은 바위에 걸터 앉아 그녀의 원고를 펼쳐들었다. 강릉까지 오는 동안 내내 이 정숙이라는 저 자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저 자신에 대한 최초의 기억은 어머니 손에 이끌려 철길을 걸어가던 모습입니다. 아마 할머니 댁으로 가던 길이었을 것입니다. 할머니의 사랑은 정말 끔찍할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할머니의 그런 사랑을 시작으로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나이차가 많이 나는 오빠의 사랑까지 듬뿍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집에서나 학교, 교회에서도 저의 곁에는 항상 사랑이 넘쳤습니다. 또 그이와의 결혼생활도 행복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껏 고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온 정말 행복한 여자입니다. 제게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준 하늘과 땅 그리고 세상 모든 신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렇듯 행복한 여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혼자가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아파도 혼자 견뎌야 하고 누가 무시해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과 당당히 맞서며 저의 생명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강릉에 도착하여 제일 먼저 한 일은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지독하게 배가 고팠습니다. 집을 나오기 전에 그 일을 위한 마지막 밥상을 차리며 한 숟가락 떴었는데 며칠 동안 굶은 사람처럼 배가 고팠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50이 넘도록 살아오면서 혼자 식당에 들어가 밥 먹을 일이 없었다는 건 제 곁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만큼 저는 누군가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배부른 포만감에 느긋한 마음으로 식당을 나오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여행을 하다 지치면 그때 가서 어느 도시에서 살 것인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혼자만의 여행이 무척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작은 도시의 허름한 여관에 들어갔을 때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지새워야 했습니다. 방 출입문에 시거장치가 엉성해 어느 못된 남자가 뛰어들어 덮치지 않을까 겁이 났던 거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익숙해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니까 혼자 밥을 먹는 것에서부터 여관에 들어가 샤워를 하는 것들이 일상생활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일주일 정도 바닷가 어천으로만 여행을 했습니다. 바다는 어딜 가도 좋았습니다. 부두가의 비릿한 냄새와 바람, 파도, 사람들, 모든 것이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낸 것처럼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자신도 바다가 그렇게 포근하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은 바다를 바라보며 살자는 욕심에 작은 어촌의 산동네에다 집을 마련한 것입니다. 막상 집을 마련하고 살림살이 준비를 마쳤을 때 바다는 포근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태풍이라도 부는 날 밤이면 방파제를 사정없이 때리는 소리가 무서웠습니다. 다정다감하게 느껴졌던 어촌 사람들도 지붕을 날려버릴 것 같은 바닷바람만큼이나 거친 목숨들로 다가왔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돌아다닐 때 지역 사람들이 나를 곱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민박 유치였고 뜨내기 손님의 밥 시중이었습니다. 다행히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을 정도로 손님이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내려오는 손님들이 미리 전화 예약까지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다고 자랑해도 될 듯 싶습니다. 혼자 살 수 있을 만큼 자리를 잡았다는 대목에서 읽는 것을 중단했다. 자리를 잡았다니 다행이었다. 그때 문득 그녀가 살고 있는 곳을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녀가 살고 있는 동해의 어촌이 어디쯤인지 대강 짐작할 수 있었다. 속초 위쪽에 작은 어촌 두어 곳만 살피면 십중팔구 그녀의 집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의 글을 읽으며 이혼의 진실이 무엇인지 찾을 게 아니라 직접 얘기를 듣고 싶었다. 약수터의 산기슭을 벗어나 일반 주택가를 가로질러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다. 그녀가 사는 곳을 찾아갈 땐 가더라도 일단 그녀의 글을 다 읽기로 했다. 그녀를 만났을 때 이혼한 마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듯 싶어서였다. 낮잠을 자다 일어난 아내가 약수터에 가자며 페트병을 챙겼다. 아내는 운동삼아 이틀 거리로 약수를 받으러 다녔다. 그때마다 동행했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약수터에서 오는 길이야. 혼자 다녀와. 아내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쳐다보며 투덜거렸다. 꼭 그래야 해요? 뭐가? 함께 가면 어디 덧나요? 미안해. 바람 쐬러 나간 김에 다녀온 거야. 당신 요즘 이상한 거 알아요? 아내의 짜증스러운 말에 대꾸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고구마를 삶아 놨으니 그거나 잡셔요. 라는 말과 함께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났다. 아직 몸살기가 남아 있어서일까. 노근하게 잠이 밀려왔다. 침대에 편안한 자세로 누웠다. 이내 잠에 빠져들었다. 전화벨 소리가 계속 울려댔다. 전화벨 소리는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 같다가 점점 커졌다. 소리가 커지는 만큼 잠에서 깨어나며 아내에게 전화 좀 받으라고 짜증스럽게 말했다. 아내는 집 안에 없었다. 누가 전화를 거는지 참 끈질긴 사람이었다. 웬만하면 포기할 만도 한데 그게 아니었다. 마치 전화를 받을 때까지 버티겠다는 배짱인지 벨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얼마나 그러나 싶어 나 역시 전화를 받지 않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비눗물이 가득 찬 욕조에는 이불 빨래가 들어 있었다. 아내는 이불만큼은 세탁기가 아닌 빨래빈으로 빨아야 뽀송뽀송하다며 고집을 부렸다. 세탁기에 빨아도 될 것을 아내는 사서 고생이었다. 여름철에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이불을 세탁했다. 아이들이 오면 침대에서 노인네 냄새 난다고 말할까 지레 겁먹고 서두르는 이불 빨래였다. 여하튼 직접 자기의 손으로 발로 짓밟아 빨아야 기분이 개운한지 모르지만 그런 아내를 옆에서 보는 입장은 딱할 뿐이었다. 마침내 전화별 소리가 멈췄다. 누구의 전화인지 모르지만 은근히 침이는 부하를 가라앉히며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며칠째 책상 구석에 밀어놨던 이정숙의 원고를 펼쳤다. 제가 그 양반 곁을 떠난 것은 어느 날 문득 떠오른 상상 때문입니다. 상상이 깊어지면 언젠가는 다가올 현실로 인정하게 되었고 결국 그 상상이 여러 가지 헤어져야겠다는 원인을 들춰내는 결과로 이어져 이혼을 요구했던 겁니다. 현실이 아닌 상상만으로 이혼한 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상상의 끈아풀에 덕지덕지 묻어나온 아픔은 상상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던 비록 뒤늦게 깨달은 아픔이지만 과거가 아닌 오늘의 현실로 되살아나 저 자신을 감당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 아픔들은 한동안 저를 매우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여자보다 행복하고 또 행복한 가정을 끌어왔다고 믿었던 저로서는 행복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픔과 행복 그 사이에 끼어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누구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보석보다 더 소중하게 가슴속 깊이 간직해온 행복 아름답게 장식해 놓은 행복의 껍질을 한 겹씩 벗겨낼 때마다 저는 각혈하는 결핵 환자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각혈 속에는 어리석음과 부끄러움 그리고 비굴함이 피고름으로 옮겨 있어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보는 것조차 끔찍했습니다. 경대에서부터 욕실에 있는 거울까지 집안의 크고 작은 거울을 모두 깨버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거울이란 거울을 다 깨버린다면 그 양반은 저를 병원의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게 할 것이 분명하고 결국 저는 왜 거울을 깼는지 그 이유를 실토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남편 앞에서 행복이란 자아도취 때문에 두 번 다시 바보가 되거나 비굴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행복이란 미소를 만들어내는 그 안에 나를 가두고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왔던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것은 행복이란 착각의 늪 속에 깊숙이 빠져있던 저를 건져올려 비바람이 부는 자연에 내놓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제 손과 발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날의 제 인생에 대한 정리 중 이혼한 이유가 분명하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한 이유 그 까닥의 정리는 그 양반이나 자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정숙이라는 저를 의함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직 한 남자만 사랑했고 그 남자에게서 남부럽지 않은 행복 앞에서 말했듯이 당시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남편이 출근을 하고 이어 아이들이 등교를 하면 집안에는 저 혼자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법석이지만 남편과 아이들이 나간 후 이 방 저 방 들여다보는 시간 또한 행복이었습니다. 두 아이가 쓰고 있는 방은 언제나 난장판입니다. 두 아이들은 커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두 자식들이 각각의 가정을 이뤄 분가에 나간 후 한동안은 슬펐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자식들의 방에 남아있던 그들의 흔적을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말끔히 치웠습니다. 심지어 도배공까지 불러 도배를 새로 했기 때문에 낯선 방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아이들의 흔적이 사라진 방 새로 도배를 한 낯선 방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리고 뭐랄까 하늘처럼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을 강제로 내다 버렸다는 그런 절망감도 함께 밀려 왔었습니다. 물론 마음 한편으로는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자식들을 건강하게 잘 가르쳐 짝 찾아 분가 시켰으니 이제는 우리 부부만 오붓하게 노후를 보내자는 남편의 속마음에 공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이 더욱 섭섭해 지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죽기라도 한다면 저 양반은 나의 모든 물건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버릴 것이다. 옷가지는 물론 내 모습이 들어있는 사진까지도 미련 없이 깨끗하게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다. 아니 아예 나의 채취가 배어있지 않은 집으로 이사한 후 새로운 여자를 만나 그동안 내게 해준 것처럼 자상한 남자로 살아갈 것이라는 상상이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저 자신도 이런 상상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공연한 상상으로 스스로를 기르프고 있다는 생각에 피식피식 웃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자 후 웃다가도 그것이 앞으로 얼마든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맥을 놓기 일수였습니다. 결국 저는 그 양반 모르게 신경정신과 의사선생님을 찾아갔었습니다. 의사선생님은 그런 환경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중년 여인의 우울증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신도 모르게 망상의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남편과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여행을 다녀오라는 충고와 함께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자식들을 모두 분가시켰으니 다시 옛날로 돌아가 신혼 때처럼 그렇게 생활해보라고 했습니다. 비록 남편이 사회생활에서 은퇴하여 집에 있지만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신혼 생활을 해상하며 당시 남편이 좋아했던 음식을 만들거나 함께 데이트를 지겼던 곳을 찾아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의사선생님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조금도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나 하는 해이감에 등 돌리고 자는 날이 많아지면서 또 다른 상처가 생기는 악순환이 빠르게 이어져 갔습니다. 급기야는 왜 내가 저 남자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한 침대 속에서 자야 하는지 짜증스러워 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사랑하던 자식들이 짝을 찾아 분가에 나가면서 생긴 집안의 환경 변화와 자신의 역할이 갑자기 줄어든 데서 온 불안 때문에 겪는 우울증이라고 진단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진단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어 의사선생님의 충고를 열심히 행동해 옮겼습니다. 부모 형제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그 양반에게서 듬뿍 받은 부부의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놓치고 싶지 않았던 행복의 진실을 알았을 때 자살이라도 해야 할 심정이었습니다. 30여 년 동안 저의 손때가 묻은 가구들로부터 며칠 전에 사들인 작은 추강 용품까지 보기가 민망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저를 향해 비웃는 것 같아 작은 몸 하나 니을 곳이 없었습니다. 저것들이 말을 할 줄 안다면 저를 향해 잊힐 것입니다. 머저리 맞아요 저는 머저리 였습니다. 똥오줌 못 가리는 그런 천치 바보였던 겁니다. 말 못하는 집안 곳곳의 생활 용품들 조차 제가 머저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저만 모르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여자보다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불행한 여자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오히려 가슴속에서 샘솟던 행복은 제 인생의 끝없는 감동이었으니까요. 그런 날의 저녁 각자의 일터에서 돌아오는 남편과 자식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하루의 일과로 지친 가족들의 얼굴이었지만 저의 눈에는 금빛 은빛으로 빛나는 꽃잎 같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향해 말하는 목소리는 천사들의 노래로 가슴에 안겨와 환희의 진저리를 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문에 남편과 두 자식들에게서 얻는 기쁨과 감동은 저로 해역음 언제나 행복한 미소를 짓게 했습니다. 이 정숙 그녀의 얼굴에는 언제나 잔잔한 미소가 흐르고 있었다. 우울해하거나 슬픈 표정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마누라도 그녀의 미소가 너무 신비해 악귀가 덮치려 다가도 슬그머니 도망갈 거라고 했었다. 정말 그랬다. 마누라와 티격대격 거린 후 언짢은 표정으로 그 친구 집을 방문하여 그녀의 미소와 마주치는 순간 기분이 빨가지곤 했었다. 원고를 들고 응접실로 나왔을 때 약수터에 갔던 아내가 들어왔다. 웬 낮잠을 그렇게 자요? 밤에 잠이 안 온다면서 아내는 약수터에 가지 않았다고 했다. 늙은 여자 혼자서 약수터 가는 게 흉물스러워 되돌아왔는데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어 옆집에 놀라가 차 한 잔 얻어 마셨다고 했다. 당신도 당신도 내 옆에서 자지 그랬어? 내가 낮잠 자는 거 본 적 있어요? 낮잠은 아내는 말을 삼켰다. 나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다 그만두었는지 알고 있었다. 아내는 낮잠은 개나 즐기는 거라고 했다가 그 말 때문에 한바탕 다퉸던 일을 떠올렸을 것이다. 힐끔 눈치를 본 아내는 식탁에 있던 찐 고구마 한 개를 건네 주었다. 그때까지도 손에 들고 있던 원고 뭉치를 소파에 올려놓은 후 고구마를 반으로 잘랐다. 속살 때깔이 매우 고았다. 고구마 특유의 구수한 냄새와 함께 드러난 노란 속살을 한입 베어불었다. 나와 당신이 함께 살아온 세월이 이 고구마만큼이나 구수할까? 아니면 목이 팍팍 미는 인생이었을까? 당신은 어느 쪽이야? 아내는 고구마 껍질을 벗기던 손을 멈추고 뚫어지게 바라보다 피식 웃으며 일어섰다. 냉장고에서 청계산 약수가 들어있는 페트병과 컵을 가져왔다. 뭐가 궁금하세요? 나랑 살아온 게 불행했을까 봐 요즘 들어 당신에게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고 속 깨나 썩였잖아. 미안해 할 거 없어요. 당신과의 생활은 이 약소만큼이나 시원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마음먹고 살 테니 공연히 트집 잡을 생각 말아요. 아내의 목소리는 평상시보다 조금 높았다. 웬만해서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는 나에 대한 배려와 용서를 한다는 의미였다. 아내는 언제나 그랬다. 조용조용 다투다가도 알았어요. 이제 그만 해요. 라고 톤이 올라가면 싸움은 그걸로 끝이었다. 언제 티격 태격 했느냐는 듯 일상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게 아내였다. 이 사람 또 거짓말 하는 거 봐. 한마디로 속게나 끓인 인생살 이었을 거야. 안 그런가? 아니라는데 왜 말꼬리를 물고 늘어져요?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고 진실을 알고 싶어서 그래. 나도 이젠 늘긴 늙는가 보군. 늙었다는 말에 아내가 눈을 흘겼다. 약수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내는 잠시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는 눈치더니 입을 열었다. 진실은 알아서 좋은 게 있는가 하면 오히려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그게 부부이고 또 인생이에요. 우리 지나간 세월에 연연하지 말아요. 중요한 건 우리 부부는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내의 말이 백번 울었다. 이제 와서 불행했니 행복했니 따지는 건 어리석은 일이었다. 불행했으면 한대로 그럭저럭 살아왔으면 살아온 대로 그냥 덮어두고 앞으로 남은 세상 사리에 재미 붙이고 살면 그만 아닌가. 그러나 이 정숙 그녀는 그게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으로 인해 차해하듯 상처를 받아 남편과 자식 곁을 떠났다. 스스로 찾아낸 상처 그것은 지난 세월 모두가 무너져 내리는 아픔과 고통이었다. 불행하게도 그녀는 그것들을 과거지사로 툭툭 털어버릴 용기를 갖지 못했다. 흔한 말로 땅바닥에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렇다면 빨리 새 우물을 찾아 물을 받는 게 현명하지 않은가. 안타깝게도 그녀는 새 우물을 찾기보다 엎질러진 물에 집착하여 스스로 삼십여 년 동안 지켜온 아내와 어머니의 자리를 포기했다. 그 여자 있잖아. 텔레비전에 오락프로를 보던 아내가 고개를 돌렸다. 어떤 여자요? 저 원고를 보내온 여자 말인데 참 불쌍한 인생이다 싶어 꼭 그래야 했을까? 그 여자가 불쌍하다고 하셨어요? 그래 안 됐어.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원고를 내다 버리라고 했는데 난 그 여자가 무서워요. 자기밖에 모르는 지독한 여자예요. 아내는 얼마 전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었다. 오늘은 그런 표현을 안 썼지만 교활하다며 원고를 내다 버리라고 짜증까지 냈었다. 아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지난번처럼 참았다. 아내는 오로지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다. 이런 아내이다 보니 그녀의 원고를 좋은 감정 속에서 읽었을 리 만모했다. 아내는 개인의 인생보다 한 남자의 아내로 자식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어머니로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아내이기 이전에 자식들의 어머니이기 전에 여자도 남자처럼 독립된 인격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경멸했다. 사회활동을 하던 전업주부로 살아가던 남편과 자식이 있는 가정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믿는 사람이 바로 아내였다. 하긴 당신의 눈으로 볼 때 이 정숙이라는 그 여잔 벼랑맞아 죽어도 싸지 내 말 틀렸나? 오랜만에 바른 소리 하시네. 아내는 다시 텔레비전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텔레비전 에서는 아내가 좋아하는 연속극이 재방송되고 있었다. 너무 재미있다는 성화에 못 이겨 몇 차례 함께 본 연속극인데 교통사고로 기억상실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두 여자가 겪는 사랑의 아픔이 주제였다. 아내는 두 여자 보도를 통정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남자는 기억을 상실하기 전에 약혼녀나 후에 또 다른 여자와의 사랑도 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아내의 눈물을 훔치기에 충분했다. 눈물이 그렁한 아내의 옆모습을 지켜보다 그렇게 슬프냐고 물었다. 아내는 팔짱을 끼고 화면만 뚫어져라 주시할 뿐 대답하지 않았다. 아내가 입을 연 것은 연속극이 끝남과 동시였다. 어쩌면 좋아요? 저 남자 누구랑 결혼한대요? 빤히 쳐다보는 아내의 눈가에도 눈물이 남아있었다. 또 울었나? 세 사람 모두 안타깝고 불쌍해서 자꾸만 눈물이 나는 걸 어떻게 참아요? 저런 일이 실제로 있을까요? 모르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문득 내가 바보지 그나저나 저녁은 뭘 해드려요? 감자수제비 어때요? 아내는 단둘이 생활하게 된 후로는 끼니 때마다 내 의사를 붓고 식사 준비를 했다. 과거에는 주로 자식들 입맛에 맞춰 준비를 했었다. 어쩌다 국수를 말아먹자고 하면 한참 크는 아이들에게 국수는 간식이지 식사가 될 수 없다며 밥과 찌개를 따로 준비했었다. 원고뭉치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다. 잠시 관악산을 바라보다 원고를 펼쳤다. 행복한 미소와 감동으로 살아온 지난 세월 속에 박혀있던 어리석음과 부끄러움 그리고 비굴을 하나씩 해내면서 그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무엇인가 잘못됐다. 열심히 살아온 삶인데 무엇이 어리석고 부끄러우며 또 왜 내가 비굴한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사실 모두를 인정하자 받아들이고 나머지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닌가 마음을 다 잡으려 했지만 허사 였습니다. 신경정신과 의사선생님의 진단처럼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스스로 올감에는 자악이라고 생각하며 버텨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고통스러운 시간만이 제 앞에 놓여있다는 확신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려움으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와 그 양반과 자식들이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출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출은 인연의 끈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므로 결국 이혼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혼은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정말 편안합니다. 무엇 하나 욕심낼 것도 불안해 할 것도 없습니다. 어리석거나 부끄럽다는 생각 자체도 할 필요가 없고 비굴해질 이유 역시 없습니다. 이 글도 마치 남의 인생을 들여다보듯 담담한 마음으로 과거를 해상하며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지혜롭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30여 년 동안 살속고 살아온 남편의 따뜻한 마음을 잘못 받아들였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결정은 우리 가정에서는 절대적 절대적이라는 표현이 우습기는 하지만 그렇게밖에 달리 강조할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하는 일 애에는 모든 가족 생활은 물론 친인척 간의 대소사 문제까지 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자식들도 그것이 당연한 일인 줄 알고 성장했습니다. 한마디로 가정은 제 뜻대로 좌지우지하는 하나의 작은 성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제재를 받지 않는 완벽한 지배지역 이었기 때문에 당당한 성주로 군림했습니다. 서울에서 과천으로 이사를 온 것도 순전히 저의 판단과 결정이었습니다. 남편과 자식에게는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에 불과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우리 곧 이사해요. 아파트 계약을 한 날 저녁이었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저의 말에 조금 황당한 눈치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놀라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서울은 공기가 탁하고 복잡하잖니 그래서 엄마가 너희들 건강을 위해 공기 맑고 조용한 곳으로 이사하나 보다. 또 내게도 말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과천으로 이사할 생각을 다했어? 거긴 교통도 편하고 관악산과 청계산이 있어 정말 살기 좋은 동네라는데 당신 가족들을 위해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냐?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는 아이들과 함께 산책 겸 등산도 할 수 있어 잘 됐다며 이사를 웃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이사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아파트를 팔고 사는 문제보다 이사를 해야 할 분명한 상황에 따라 가족 서로의 의견이 존중되는 속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남편에게 조차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또 사려면 집값 등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와 절차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의논 없이 혼자 처리했습니다. 과천으로의 이사결정을 하기 전에 최소한 아이들에게는 전학해도 괜찮은지 남편에게 출퇴근에는 큰 불편은 없는지 물어봐야 했습니다. 아니면 아이들은 그렇다 치고 남편에게만 이라도 아파트를 이용한 재테크 계획이 있는지 확인 정도는 했어야 옳았습니다. 저의 일방통행은 이뿐이 아닙니다. 30년이란 짧지 않은 부부관계도 저의 일방적인 통보로 끝났으니 그동안 저지른 일이 얼마나 많을지 충분히 짐작하실 겁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합니다.